오늘은 어떤 일일까? 물당탕탕 신나요 우리 매장 남매 시바겹고 미탱이 저희 그러면 딸기 머핀 먼저 만들건데 딸기 머핀 크림을 제가 먼저 만들어놨어요 왠지 세엄용일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는 쿠티치 치즈를 만들어서 그냥 갈아 놓은 거거든요 치즈는 나중에 딸기는 쇼핑용이라서 이따가 머핀 다 굽고 나서 여기 있는 과도로 딸기 먹고 싶어요 딸기 좋아해요 딸기 엄청 좋아해요 이따가 먹자 바로 먹지는 않네요 아 예 혼나니까 아 네네네 장갑을 먼저 끼고 여기는 검색하신 거예요? 대구 대견동반 대구 다 싹 다 검색하고 따단 오늘 찍기엔 되게 좋은 공감 계란이랑 오일이 풀어주세요 계란이랑 오일이 어떻게 저렇게 잘 안겨있어요 아 예요? 예 맨날 습관이여가지고 되게 안전하고 먹지는 않고 혼나니까 여기 다 했습니다 여기 다 쌀가루 넣으면 되는데 요거는 새로 사놨어요 제가 그래서 네 요거는 110g이죠? 요거는 110g이죠? 대박이요 이거 얼마나 110g이요? 110g 이렇게 넣으면 10g이 금방 차는 거야? 아 그럼요? 밀가루보다는 수화가 잘 돼서 쌀가루를 쓰는 편이에요 네네네 머핀잉 재미있어? 야 절로 좀 아저씨 절로 가세요 아저씨 아저씨 절로 가세요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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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졸지직으로 가주세요 태니 먹는 머핀 만드는 거냐 고기 아 그걸로 아 그걸로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퍼 다 담으시면 야 고기는 안돼 기다려 기다려 하고 먹는 맛 난리다 와우 장어가지고 지금 야채는 파프리카랑 당근이랑 브로콜리 다 넣어 아아아 이거를 깍채우네요? 네 깍채를 쓰면 돼 유산지는 조금 안 넣을게 아 네 이거 넣으면 이렇게 퍼서 담아야 되니까 크이유 아저씨 앉아 아저씨 앉으세요 아저씨 앉으세요 아저씨 앉으세요 아저씨 앉으세요 어? 안녕하세요. 다 같이 먹 아니라 예전에 먹기 좋은 엄마가 호미 진짜 맛있어 호미가 제일 좋아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이상해 자기야? 아니 그냥 개충해 벌써 먹으면 어떡해 꼬미야 왜 저먹었어? 그래서 여기 먹어버렸어 아니 저희 목욕은 없어서 제 이름으로 개발이 돼 여기 하나가 더 낫네 그냥 어 나는 소질 있는 거 같아 괜찮지? 빡빡빡 지금부터는 손으로 해도 될까요? 아 네 손으로 눈치 있는데 한다고 하네 네 아 될 거 같기도 하네 이 정도면 되겠죠? 네 아 괜찮아요 이거 한 판 다 채우는 건가요? 네 다 채우세요 야 너네 포식하겠다 요거를 이렇게 뭉치시면 네 요 모양이 나와있어요 아 저렇게 약간 울퉁불퉁 고구마 살짝 울퉁불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구마처럼 울퉁불퉁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나요? 조금 더 납작하게 아 납작해 네 안내로 이렇게 아 여기 부분을 동그랗게 꼬미 또 간다 꼬미 아하 아하 우와 너무 귀엽다 아하 진짜 군고구마 같아 진짜 군고구마 같아 진짜 군고구마 같아 진짜 군고구마 같아 우와 너무 귀여워 이제 또 이제 요 정도만 하시면 아 그래서 완전히 풀어주신 걸로 약간 초콜릿같은 아 오래 애 afraid etter 참기름 글itchen 새끝 그다음 너무gen оно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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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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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